후임 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권위의 약한 타임?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권장님! 이 도라이에도 카테고리가 있거든요? 읽는 것도 세 가지일 겁니다. 실루엣, 평판, 그리고 체험 미술관 내의 평화. 나가요. 당신 해고예요. 해고요? 화이트 오션 차시안. 몰라요? 감당도 못할 일을 왜 저절로? 누구한테 일을 그따구로 배웠냐고. 성큐리터님! 나 복수했잖아. 사자한테? 내가 혼자 갈 것 같아. 나 복수했잖아.